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홍재숙 작가님의 수필집, 연필 그 사각거리는 애 수록된 두 편의 아름다운 수필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홍재숙 작가님은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 단편소설 84분과 타로카드가 있습니다. 저서로는 수필집, 꽃은 귀를 불러모은다와 연필 그 사각거리는 애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연필 그 사각거리는 홍재숙 아직도 마음의 굳은 살이 베기지 않았는지 마음이 흔들릴 때면 연필을 깎는다. 앤손 엄지손가락을 칼등에 대고 나무결 따라 길게 깎노라면 깊은 산속의 나무향이 그윽하게 퍼져서 내 안에 평화를 만든다. 지금은 연필로 포장되었으나 본디는 울창한 나무였던 존재를 느끼며 하얀 속살이 드러나도록 한 점 한 점 베어내린다. 나무향을 오래 붙잡아 돕고 싶어서 느리게 깎다가 이윽고 연필심 차례가 되었을 때는 어느덧 내 마음이 잔잔해져 있다. 이 찰나에는 칼날을 비스듬하게 세워 흑연이라 불리는 심을 다듬을 때 연필심이 되는 사각거리는 소리와 고운 모래처럼 떨어지는 심 부스러기조차도 경이롭게 보인다. 연필을 깎으면 아득하게 포개진 시간에 저편 넘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때 나는 그 시대 유행의 하나였던 콧물닦이용 흰 손수건을 왼쪽 가슴에 오픈으로 매달고 새 책가방에서 새 필통이 되는 덜렁거리는 소리를 기쁘게 들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갔다. 필통 속에는 간밤의 어머니가 공들여 깎아주신 연필 세 자루가 하얀 몸을 자랑하는 지우개와 같이 나처럼 설레고 있었다. 첫날 운동장 수업이었다. 음악소리가 들리더니 율동을 할 아이들은 나오라는 마이크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은 쭈빛쭈빛 앞으로 나가서 선생님의 몸짓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너도 나가보라고 내 손을 떼어놓으려는 어머니의 손을 놓칠세라 꼭 잡은 나는 꿈쩍도 안했다. 생애 첫 부끄러움의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갈 때 으쓱대고 깡충거렸던 새 책가방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다 괜찮다. 연필향이 책상에 퍼질수록 왜 이 말도 같이 퍼지는 걸까. 어린 내가 연필을 깎다가 칼날에 베일까봐 연필을 깎으며 혼잣말을 하셨던 어머니의 괜찮다라는 말이 아직도 나무향과 버무러져 내게로 파고든다. 어머니는 나 혼자 연필을 깎아도 될 나이가 훨씬 지났을 때도 내 곁에서 연필을 깎으셨다. 늦은 밤 방문을 열고 들어와 필통에서 하루 온종일 글쓰는 노동을 견디느라 뭉툭하게 달아진 연필을 꺼내어 가지런히 놓으셨다. 그리고 느릿느릿 연필과 이야기를 나누듯 그렇게 깎으셨다. 어느 날은 연필 네 자루를 깎기까지 시간이 훌쩍 지나갈 때도 있었다. 다 깎으면 당신 자신에게 다짐하듯이 꼭 괜찮다라고 마무리하셨다. 공부를 하다가 어머니의 그 말이 들리면 나는 꼭 쳐다보았는데 그럴 때 어머니의 얼굴은 왠지 아주 슬퍼 보였다. 어머니가 깎아 놓으신 연필 속살과 까만 심에서 풍기는 숲속 향기가 괜찮다라는 한숨과 버무러져 오랫동안 방 안에서 맴을 돌았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머니의 역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괜찮다라는 어머니의 속내는 오히려 가슴 속에 슬픔이 너무 가득 차서 당신이 좋아하는 연필 깎는 작업으로 승화시키셨을 것 같다. 그 이면에는 너무나 고지식하고 강직한 아버지가 있다. 어머니의 표현을 빌리자면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독립도 외면하고 박봉의 봉급으로 미련스럽게 한길만 파셨던 아버지의 의리가 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으로 공장 경영자인 큰아버지를 받들어 모셨다. 당시에 경기도 동천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던 탈곡기 기술자인 아버지는 어머니의 성화에도 꿈쩍도 안 하셨다. 경제적인 풍요 대신 얇은 봉투를 선택한 아버지의 고집으로 삼남삼녀 자식들의 힘겨운 뒷바라지는 어머니 삶에 발목을 걸었다. 어머니는 여장부셨다. 고만고만한 아들 셋, 딸 셋과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치르면서도 모자라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 앞에 가게를 내어 철물점을 여셨다. 근방에 하나밖에 없는 철물점이라 장사가 잘 되어 당시에 드문 살림집이 딸린 3층 상가 건물을 짓고 건물 1층에 침을 포 가게를 내셨다. 아버지는 출근하시고 어머니는 혼자서 장사와 살림을 도맡아 하시던 시절이다. 고단한 일상에게 화해를 하듯 사각사각 경건하게 연필을 깎던 나의 어머니, 마치 다 잘 될 거야, 나는 해낼 수 있어 라는 결의를 다지듯이 그 어떤 숭고한 의식 같은 것을 연필깎이로 치르던 어머니의 모습이 출렁거린다. 팔순을 사나흘 앞둔 새 및 끝 무렵, 어머니는 밤마실을 다녀오다가 넘어지셨다.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니 이미 수술이 끝나 침대에 엉치뼈를 고정시키는 기구를 차고 누워 계셨다. 대퇴골 고관절뼈에 금이 갔다고 한다. 조심하시지 그랬냐는 잔소리와 함께 눈물을 떨구는 나를 보고 어머니는 부어오른 얼굴로 괜찮다며 웃으셨다. 괜찮다, 괜찮다. 정말 괜찮은 걸까? 입에 베어 익숙한 어머니의 속삭이는 소리가 애처롭게 병실 안을 따라 다녔다. 그 뒤로 두어 달 동안 새 오라버니와 여동생과 간호당번을 나눴다.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을 어머니와 단둘이 데이트를 했다. 오롯이 딸로 되돌아간 시간이었다. 어머니가 불어내시는 옛 이야기 속에 같이 빠져 거꾸로 시간을 달리던 그런 날들이었다. 어머니가 그리울 때면 연필을 깎는다. 사각사각 소리에 귀 기울이며 숨소리도 모으고 나무 향이 온 방 안에 퍼질 때까지 연필을 깎는다. 좀 더 잘해드릴 걸. 건강하셨을 때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걸. 어느 날 전화 목소리로 보고 싶다 놀러와라 하셨을 때 한 걸음에 달려가지 못했다. 서울에서 인천 만수동까지의 먼 거리를 떠올리면서 시간 내서 갈게요. 라고 미적거렸던 것을 후회한다. 어머니는 나를 기다리지 않으셨다. 훌훌 아버지 곁으로 떠나셨다. 아직도 강화 산골짜기를 매섭게 핥히던 바람을 기억한다. 아버지 곁에 어머니를 묻어들이던 날. 꽃샘 추위가 찬바람을 불고 사정없이 등을 때리던 날. 나는 어머니가 잠드실 자리를 우두망찰 바라보다가 아득해져서 희청거렸다. 꼭 땅속으로 꺼져 들어갈 것 같았다. 상복 위에 입은 검은색 오리털 코트에서도 바람소리가 서걱거렸다. 오늘도 나는 어머니가 그리우면 연필을 깎는다. 아직도 심이 길게 남아 있는데도 연필을 깎는다. 연분홍 추억 속으로 내 생에 전반기를 나와 함께 보낸 나무는 복숭아 나무이다. 가만히 추억을 불러보면 아직도 바람에 하르르 흩날리며 떨어지는 연분홍빛 복숭아 꽃잎의 영상이 선연하다. 나의 소녀 시절을 관통했던 그 시기에는 언제나 내 곁에 난분분 허공으로 낱낱이 해체되어 춤을 추던 복숭아 꽃잎이 있었다. 꽃나무 터널 속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책 속에 코를 빠뜨리고 있는 내가 보인다. 어느 해 부모님은 살림집으로 복숭아 나무 과수원과 담장을 맞댄 2층 집을 사셨다. 전에 살던 북적거리는 시장 골목에 자리 잡은 3층 건물 가게집에서 반시간 정도 떨어진 집이다. 양쪽으로 나무가 울창한 한가하고 고요한 길을 걸어가면 대지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미국 작가 펄벅이 설립한 한국펄벅재단이 있는 바로 그 동네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애칭으로 펄벅여사라고 부르던 작가는 소사 희망원을 세워 2천 명의 전쟁 고아와 혼혈 아동을 보살필 정도로 한국을 사랑했다. 소사읍 신공리 집원에 속한 우리 집은 펄벅재단과 언덕길을 마주보고 새로 건축된 주택단지 맨 끝에 있는 집이었다. 푸른색 철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복숭아 과수원과 우리 집을 경계짓던 담장에 바짝 붙여서 지은 야트막한 창고 옥상에 나란히 앉은 장독대가 아직도 눈에 아른거린다. 이사 온 첫날 새 집을 구석구석 탐험하던 중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배가 불뚝 부른 큰 항아리들 틈속에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숨을 공간을 발견했다. 그때의 그 기쁨이라니 나는 귀한 보물을 찾은 양 얼굴을 발그레 불켰다. 여기에 마침 옆집 과수원의 복숭아 나무 서너 그루가 한꺼번에 가지를 쭉 뻗어서 둥그렇게 꽃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책 읽기가 유일한 침인 나에게 딱 맞는 나만의 비밀 공간이 되었다. 뜻하지 않은 행지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집안으로 뛰어가서 돗자리를 가져와 바닥에 깔고 우라버니 책장에 꽂힌 두터운 대화소설을 꺼내어 틀어박혀서 읽어대었다. 열권 스무권짜리 책들인 홍명희의 임걱정, 광복, 일본소설 대망, 삼중당의 세계문학전집, 한국대표문학전집 같은 소설은 나에게 즐거운 정복 대상이었다. 부드러운 봄날에 복숭아 꽃나무는 내 뺨을 간지리고 제풀에 놀란 연분홍 꽃잎은 책갈피에 팔랑거리며 떨어져 그대로 그림이 되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제숙아 아직도 내 이름을 길게 끄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하다. 시장통 가게에서 지물포를 하시랴. 때가 되면 살림집으로 건너와서 식구들의 끼니를 챙기랴. 어머니의 종종거리는 발걸음은 언제나 하루해를 밀어냈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께 죄송하다. 나는 부엌 잃은 통 모르세인 빠따리였다. 얼마나 속을 태우셨을까. 아버지와 아들 셋, 딸 셋, 어머니 당신까지 합해서 여덟 식구의 끼니를 해결하느라 발바닥에 불이 붙으셨을 게다. 그러기에 아직도 목청껏 나를 찾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내 마음속 우물에서 울린다. 틈만 나면 책을 끼고 사라지는 나 대신 살림살이에 관심이 많은 막내 오라비와 막내 여동생이 부엌에 들락날락했던 풍경이 아련하다. 일하는 데 깨순이고 먹는 데는 먹순인데 일을 어쩌누.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나만 보면 놀리던 말씀이 지금도 엄마 하고 허궁에 부르면 맨 먼저 나에게로 달려온다. 그렇게도 집안일에는 모르세이고 사회에 뿌리내리기 바빴던 내가 결혼이라는 선택과 함께 어머니의 뒤를 이어받았다. 자유인으로 딸개를 펼치다가 하루아침에 사대가 북적거리는 집안의 맏며느리 자리로 옮겨와 마지라는 엄숙한 책임과 의무를 어깨에 짊어졌다. 전혀 다른 환경으로 옮겨와 세월과 함께 좌충우돌 씨름을 했다. 세월이 이겼다. 세월은 그동안 나에게 대가족이 함께 사는 북적거리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나를 철들게 했다. 세월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대신 시부모님과 활약하라고 나의 내면에 깊은 성찰의 힘을 실어주고 있다. 때때로 내 귀에 강렬한 러그 음악이 쟁쟁하게 들려온다. 벌벅 재단에 살았던 얼굴이 유달리 흰 혼혈미 소년이 복사골 가요제에서 악을 쓰며 불렀던 노래소리가 연분홍 꽃잎과 함께 매물 돈다. 반항적인 음색이기에 더욱 슬퍼보였던 그 소년이 부르던 마이 마더 하고 박자를 길게 끌던 노래 가사가 마치 떠나간 엄마를 원망하는 것 같은 처연한 아름다움으로 추억의 책갈피에 꽂혀 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나처럼 중년의 고개에 허위허위 걸어갈 그 소년이 여전히 내 마음에는 슬픔 가득한 미소년으로 남아있다. 90세도인 하루와 악수하기 벌써 긴긴 여름날의 중심인 7월도 들큼한 날들이 까만 숫자를 종종 걸음치더니 마지막 주 토요일에 머문다. 오늘 또 어느새 반이나 지나가서 내일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주려고 오늘을 접어 올리고 있다. 시간은 매정하다. 오늘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빌고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오늘은 현재 모든 것을 쓸어안고 어제가 되어 물러나고 내일은 새로운 오늘로 자리하기 바련이다. 그렇게 물러가는 오늘의 실력 세월은 흘러가고 인생도 딸가간다. 흐르다가 오늘과 물러나서 저만치의 날들을 쌓아놓는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내일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오늘이 시간과 손을 잡고 일상을 만들어간다. 그리하여 우리도 지나가는 하루를 지루하게 빈둥거렸거나 종종 걸음쳤거나 시간이 쌓아놓은 세월의 두께만큼이나 더해진 나의 앞에 겸허히 서있게 된다. 혼자 사는 시동생의 집을 돌봐주러 가신 어머님을 기다리는 아버님이 심심해 보였던지 큰딸은 할아버지도 같이 가시지 그랬냐고 말을 건다. 옆에서 나는 그래도 우리 집이 편하지요? 라고 했더니 아버님은 이내 이마살을 찌푸리며 응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신다. 의외로 언짢은 반응에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한번 여쭤보아도 똑같은 표정이시다. 순간 딸에는 어떻게 해 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쳐다보고 나는 아버님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림자와 주체 못해서 축 늘어진 시간을 읽는다. 내년과 내후년이면 연이어 구순이 되시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하루하루는 햇볕 아래 놓인 엿가락처럼 끝없이 길다. 맥없이 길게 흐물거리는 느낌이다. 두 분의 하루는 날이 바뀌어 새 얼굴로 찾아와도 어김없는 그 모습 그대로이다. 아침 식사 후에 9시 연속국을 보다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랑방인 노인정 대신 개인이 노인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체험관으로 출근하신다. 그곳은 아무리 날씨가 굳어도 빠지지 않고 모범생 마냥 찾아오는 노인들을 친절히 덤치도록 반갑게 맞이한다. 뜨끈뜨끈하게 데어놓은 여러 대의 건강운동 기계에 번호표 순서대로 앉히며 건강과 장수라는 인류체대의 화두를 판다. 노인들은 장사 속인 줄 뻔히 알면서도 상냥하게 대해주고 떠받들어주는 재미에 이끌려서 체험관으로 모여든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시계처럼 열심히 살았던 노인들은 어느덧 세월이 건네준 백발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백세 시대만큼이나 늘어진 하루를 소비하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 그리고는 그 값어치로 주머니에 꽁꽁 꽤 찼던 쌈짓돈을 푼다. 빛바랜 세월만큼이나 마음이 약해진 노인들은 혹시라도 공짜로 기계를 쓰는 가난한 노인이라는 전덕구러기가 될까봐 슬금슬금 눈치를 봐가면서 그들이 권하는 건강을 보장해 준다는 물건들을 사들인다. 새치 혈을 달콤하게 돌려서 인삼을 하늘이 내린 천삼으로 둔갑을 시켜 액기스 삼십포를 가지고 몇십만원으로 팔았다. 여기에 덤으로 흰가운 입은 사람을 떠커니 불러서 혈액검사를 해준다고 요상한 기계를 손목에 채우고 할아버지는 뭐가 부족하시네요 할머니는 이게 부족하네요 하면서 의학용어를 슬쩍 곁들이는 작전을 편다. 체험관에서 받아온 흔하디흔한 인삼 액기스의 출연은 집집마다 분란을 가져오고 이미 봉지를 뜯었기에 차마 도로 무르라는 말을 못하는 자식들의 마음은 숙검정이 된다. 우리 집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이게 마지막이다 하시며 당신들이 안 쓰고 아끼면서 모아놓았던 꾸깃꾸깃한 주머니돈을 풀어 더욱 하니 천삼이란 것을 사들이셨으니 말리기가 어려웠다. 아버님 어머님은 바로 집 모퉁이만 돌면 번듯하게 2층집으로 잘 꾸며져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도 놀러가지 않는다. 아버님은 왕년에 제2대 치연도인 회장으로 장기 직권을 했는데도 경로당 말만 꺼내면 고개를 흔드신다. 그럴 때 아버님의 얼굴에는 어떤 비장한 결기가 흐르며 결코 다시는 발걸음을 안하겠다는 의지를 뿜어내신다. 회장님이 품을 맞았대. 아이고야 어떡하다가. 모두들 수근거릴 거라고 질의 짐작을 하며 경로당 회장직을 내려놓고는 아예 그쪽으로 고개도 안 돌리셨다. 빳빳했던 아버님의 자존심이 허물어진 것은 아홉해 전 6월의 어느 날 내경색이란 병마에 쓰러지고 붙어였다. 그날 오전에 볼일을 보러 우체국을 다녀왔던 것을 끝으로 한 달 동안의 병원 생활을 마치면서 아버님은 그동안 해왔던 사회활동을 때려놓았다. 말씀도 어눌해지고 몸까지 말을 안 들으니 스스로도 철양하신지 경로당 가까이 붙은 공원에도 가지 않으셨다. 동네 일이라면 구청으로 동사무소로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여러 문제를 해결하시던 아버님의 열정이 이제는 공로패로 옮겨져 거실에서 얌전하게 꾸벅거리고 졸고 있다. 백세 노인의 노인들은 외롭다. 무한정의 시간이기에 새벽에 눈을 뜨는 것도 심드렁하다. 또 다시 하루가 찾아왔기에 일어날 뿐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아침밥을 먹고 종로 삼가로 잠실역으로 혹은 동네 체험관이나 노인정으로 시간을 소비하러 간다. 효자 노릇을 톡톡이 하는 공짜 지하철을 타고 걸을 수 있는 축복으로 하루와 악수한다. 하루가 모두에게 공평한 시간을 내어주면 젊은이들은 바쁘다고 종종거리고 노인들은 늦으러지며 시간을 소비할 걱정을 한다. 내일은 팔짱을 끼고 기웃거리며 기다린다. 시부모님은 시부모님은 마다들인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장통 2층에 있는 체험관으로 출근하신다. 꿈지럭거리며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가신다는 마음이다. 두 분은 그곳에서 오전을 소비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쉬신다. 시간에 몸살을 앓는 백세시대에 90세도인이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한 궁여 지책이다.